소위 말하자면 영 끌을 한 거죠. 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다 끌어와서 이 집을 사게 된 거죠. 지금 2억 9천 7백 정도, 거의 맥시멈이 3억인데 거의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쓴 거죠. 일을 하시면서 계속 막판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체증 시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촌영생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금액이 적다가 나중에 갈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또 지불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납부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약 10년간 일해 모은 돈도 보탰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액은 현재 한 달에 75만 원. 큰 부담은 아닙니다. 정말 격렬한 반대가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말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결혼은 안 했는데 왜 집부터 사냐.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부모님 세대들은.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친구도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제 친구도 후원 쪽에 지금 그래서 아파트를 그렇게 샀어요. 결혼은 지금 전혀 결정이 된 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전세로 살다가 집을 장만하는 건 이제 옛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 뒤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집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를 땐 어떡해요.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세에 살면서 돈을 모아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떤 사이클처럼 옛날에 됐다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이클이 깨진 거죠. 전세도 너무 비싸졌어요. 사실 이들이 서둘러 집을 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 한 아파트. 김하은 씨가 학창 시절에 살던 곳입니다. 2015년 하은 씨 부모님은 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도 잘 모르고 이랬어서 그냥 주춤하니까 이제 팔아야 될 때인가 보다 싶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매매되고 있는 건 3배 이상이고요. 매매가가. 전세만 해도 전세는 1, 2년 사이에 전세는 2배가 올랐어요.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사이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았던 6년 전보다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당시 아파트를 판 돈으로는 지금 이곳에 전세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연장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매물을 새롭게 찾아보는 과정에서도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집이 하나 있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출을 받아 인근의 전세집을 어렵게 구한 상황. 재계약 시기가 되면 아예 이 동네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집도 없고 전세도 구하려고 하니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집이 없었다는 거. 내가 집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한 개만으로 뒤떨어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뼈 아팠어요. 온 가족이 다 너무 아팠어요. 되게 후회를 엄청 많이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몇 년 사이에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우리의 모든 생활 뭐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가족 친구라든지 모든 그 생활 모든 게 다 그 동네에 있는데 거기 살 수 있다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20, 30대가 늘었습니다. 20, 30이 주택시장에서 주력 세대로 떨어지면서 서울보다는 비서울 그리고 강남보다는 비강남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이 부상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싼 집들도 결국은 비싸진 꼴이잖아요. 주택 가격의 상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돼요. 정부는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게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사실은 내 집 하나 실거주하고 싶은 집을 하나 갖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의 비난하다시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집이 없나요? 집 있으실 텐데. 정부에서는 집 사지 말라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다 집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해서 집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끌에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청약홈 캘린더를 무조건 띄워놨어요. 청약은 몇 개나 넣으신 것 같으세요? 열몇 개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청약을 넣어봤으니까 아는데 절대 저희 나이에서는 당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추첨 말고는... 현행 주택 청약 제도의 기반은 가점제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살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진현 씨는 0점. 모든 항목이 4, 50대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고려해봤지만 여기도 경쟁이 심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 작년 말에야 자녀 수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현 씨가 아파트를 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세는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고려해봤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고려해봤습니다.